Q. 죄송해요 여러분? 나 진짜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 성함을 써서 불러요. 네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주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여기 이곳에 오던 인사부터! 밖에 인사를 까먹더라. 네 뭐 이렇게. 구독자들 잊으면 앉았지 참. 그거 아직 시기상전일까요? 저희가 오늘 초청을 받았죠, 그죠? 팜스프링스라는 영화예요. 사실 저는 듣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갔던 큰 아웃렛 마을 이름이었거든요? 기대가 되는 영화예요. 영화가 어떤지 솔직 리뷰하겠습니다. 설차 감독님 그렇다고 하시네요. 입장해야지, 입장해야지. 영화에 관계된 거는, 궁금한 거는 누가 들어볼 수 있나요? 이 렉슈 PPL이에요. 선을 여기서 소주 터비를 생각해가지고 아, 진짜요? 처음에 문구를 썼는데 듣지 않는 영원히 이만 바보 되는 그런 뜻으로 아, 그 렉슈에 사는 그 일 입듯이 왔어요? 와, 포인트가 너무 어려워서 읽지 못했네. 인도어래요, 인도어. 인도어? 갑자기 인도어를? 누나 관여가 좀... 샤카라... 전혀 관여! 인도어도 몰라. 아무튼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어, 비밀. 나가서 얘기할 거야. 하하하하하 아, 이 자연의 소리. 팜스프링 왔습니다, 여러분. 딱 보고 나니까 진짜 와, 아메리칸 스타일의 오메트 코미디야. 남자 주인공이 너무 닮았어. 어버거타임 그 느낌이랑. 캐릭터가. 어, 쟤네 우상 진짜 되게 편했겠다. 그래서 갓들옷만 입으면 되는 거였고. 나 마지막 장면은 솔직히 그 로이가... 로이가... 그 장면이 너무 야한 거야.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야해. 자기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선 필요했었던 거구나. 왜냐면... 지금 그런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남자,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싸운단 말이야. 부부도 그래. 그래서 만나면 그냥 무조건 나 산신령같이. 콧가드 시집이. 사랑합니다, 시집이. 이거 갑자기 이거 뭐야? 왜 나와? 나 지금 공기수증기가 막 피부가 촉촉하게 해주는 거 알아? 나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눈 뜨면 여기인 거 아니야? 오늘이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영화 계속 보기. 그건 아니야. 당신들과 맨날 일할 수는 없어. 마지막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 무조건 추천이요. 제 슬로건과 뭔가 맞아. 지금 아니면 언제. 음... 지금이 가장 소중한 거 같아. 지금을 즐겨야 되는 거 같아. 오케이. 맞죠? 맞습니다. 응. 어, 좀 야한 거 같아. 하하하하하